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그룹이죠. 갓세븐을 습격했습니다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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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의 갓세븐! 안녕하세요, 갓세븐입니다. 신선생님 수고하세요? 바렌타인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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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준비했습니다. 하지만 그냥 주면 소리가 아니죠. 비키지 않지만 막내잖아요. 애교하면서 맞죠. 3, 2, 1! 감사합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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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아기 맛있게. 풍로. 다들 알고 있는 풍로지만 영재가 잔버릇이 좀 심해요. 뭐라 하지 마세요. 뭐라 하지 마세요. 잔버릇을 찍어놨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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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